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으신가요?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태풍 피해 없었길 제가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다행히 저는 피해 없어서 정말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몇 군데 피해가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뭐 정말 태풍 추석이 좀 있으면 추석이 오거든요 추석이 오는데 추석이 오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다 보니까 정말 농가분들이 뭐 이런게 여러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태풍을 잘 지나갔고 피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빨리 복구하시고 추석 명절도 우리 가족분들이랑 정말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건강한 추석 보내십시오 항상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어머니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몸들 빠른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멀리서 제도에 있다 보니까 이 머나먼 제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명절 추석 행복한 우리 가족분들이랑 모여서 행복한 수사도 많이 하시고 행복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